자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뭐 2층 먹을거죠?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겐지님이랑 저랑 그냥 바로 위도우 있으면 위도우부터 불러가야 돼 야야야야 저거 뭐냐? 위도우 헤드 맞춰놨 어! 아! 팀교에 썼는데 뭐 개같은 오우 겁나 잘한다 반피 반피 어 나 팀교에 썼는데 뭐야 저거 바스튜 바스튜이네 저거 어 잠깐만 볼게 맞네 바스튜 컷 바스튜 컷 나이스 나이스 긴즈 왔어요 긴즈 왔어요 2층에 자리아 떨궜어요 2층으로 와요 바스튜 죽였어 자리아 반피에요 위도우 오른쪽에 있는데 위도우 반피 위도우 저기 조그만 분에 있는데 위도우 어디가 위도우 어디가 위도우 어디가 위도우 어디가 야 뒤에 자리아 위도우 카페 쪽에 있어요 머리만 백검 내비고 있어 머리만 백검 내비고 있어 어 오우 흠지님이랑 저랑 위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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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카페 1층 야 일단 솔져 먼저 솔져 먼저 우리 이제 들어가야 돼 우리도 위도우 딸피 위도우 위도우 아나 아나 위도우 딸피 위도우 딸피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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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뭐야 상대 휠벤 내 호흡 휠벤이야 괜찮아 괜찮아 불에 이기 나이스 할만네 할만네 잠깐만 오 나이스 방병 자리아 온전 자리아 혼자 죽지만 않으면 돼 할만해 자리아만 상대 위도우 저시에요 위도우 위치 바로 도둑킹하고 이거 공써서 막아야돼 죽일거야 아마 암죽이면 말고 비비해야되 뭐 bb면 제가 용면 쓰고 나이스! 어어어 안비비 겠어 으야 안비비고 하며 못비비야 나이스 시간 잘 끓어 재밌 위도 좀 하지않냐 거의 황제였어 저쪽 위도 어우 훅샷도 하고 멋있네 которое 좀 쎄 날카로워도 이거 조금만 가다가 위로 점프해야 위도 오른쪽? 오우야야야야야야야 휴돌돌하게 까진다 조금만 보이면 그냥만 돼 야 이제 화물쩍 미쳐 잠깐만 저거 너무 많아 윈서진 어..어..씨 뭐 뽕 드릴까요? 위로 쓰세요 저 위도 저기있지? 한 번 가볼게요 아 나 죽었어 어..잠만만 괜찮아 이거 할말이야 할말이야 야 겐딕이 겐딕이 오른쪽 2층에 죽여 나이스 핵격방에 있는 2층에 오 뭐야 안 끌렸네 저기 맨 위에 맨 뒤에 맨 뒤에 맨 뒤에? 여깄다 나오는데 피팅이 자리야 여기 위에있거든요 자리에 떨어졌다 자리에 딸피 자리에 헬벤 나이스 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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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나이스 나이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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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밴드님 잘 맞으시네 아 밴드님 아 밴드님 칭찬하면 안돼 부담되잖아 맞아요 부담감이 많이 탄다고 야 칭찬하지마 칭찬하지마 아 밴드님 아 밴드님 날 좀 더 갈굴한 말이야 못한다고 아니 나 그래도 못해지겠다 용검 77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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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디바 오 디바 어 용검 94 아 위도 정면이야 이거 강목성 드러지 용검 몬 용검 몬 계속 위에 호그있거 진해봐 먼저 죽어 먼저 쳐 이속 드릴게 이속 이속 너무 빨라졌다 공격해 스트리트컷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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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차피 호그 내려와야돼 호그 오른쪽 끝에 호그 잡자 호그 1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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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제 내려놓으라고 됐어 야 무슨 잘해봐 이 겁나 못하네 스프레이가 여기 스프레같은데? 스프레같은데? 주변에 뭐지? 다각형같은게 있는데? 우리 2층에서 쏴면 안되지않아요? 위도우있으면? 어휴휴휴 진짜 있어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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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리도 있고 마스티온은 마스티온은 왜 있는거야 스프레이가 또 있어요 스프레이가 끊었나 위도우대로 야 쟤는 좀 존기냄픽인데 일단 머리 내밀지마 앞에 궁금해도 내밀지마 궁금하면 죽은거야 그럼 힐 어디서 해주지 맥크리 저기있다 상대 한도도 아니 니네 거기에서 막아줘 나 중단 뒤에서 할게 야야야야 2층에 한정 있는거 같거든 야 맥크리도 있어 계단에 맥크리있어요 오잉 아 총알이 없었다 내 리컨 파이크 따로가자 아 안왕 자장님 지금 버렸어요 딱가리 딱가리 잡아 루시오 아이씨 야야야 맞춰마 맞춰마 야 받았죠 받았죠 이렇게 이석 좀 이석 좀 잘 잡혀 자장님 맞아요 와 한정도 아프네 아 나 2층에 있어 안돼 맞아 깜짝아 이씨 매크림이 저쪽에서 나와 나 여기 있어야겠어 어 저기 나 차쪽에 있어요 나 미친 들키겠다 어떡하지 야 뒤에 안와 2층에 안와 원수인님 탈출해 우선 탈출 위도 공격사야 상대 나이스 위도 짜리다 나가야지 죽여 죽여 야 너무 야 여기 안아있거든 여기 안아 안아 너 어디갔냐 어 저요? 아 위도 나왔어 위도 나왔어 위도 위도 한조라 진짜 한방에 갈 수가 없어 라인앞 빼 라인앞 빼 우리 라인이 없다 이건 망아줄 사람 오ի 날 위로 점프해봐 내 eu 야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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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Americans 아니 한조 2층 한조 한대만 한조 딱 필 한조 맞췄는데 나이스 enseñ Mogreci Mach 뺏었어 위도 뺏었어 얘 위도 ㅈㄴ 못하니 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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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빙해 정환이 없었다 이번엔 막을거 없는데 비트면 충분해 상대 조합이면 비트면 충분할거 같네 진짜 위도 다른 애가 안잡아서 될거 같은데 야 뒤에 아나 뒤에 아나 아나 잡아요 아나 야 여기 배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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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피 나이스 여기 잔다 이거 잔다 죽여요 그러면 까까리 죽여 나이스 쟤 쟤 위도 ㅈㄴ 잘하는데 빼놨네 아 야 호그 나왔다 호그가 아닌가 뭐야 라인인가 야 라인이 나한테 감동쇼 위도해 라인 먼저 라인 먼저 아 아퍼 어 뭐야 어 어 성향이였어? 소리 안들렸는데 민선이 잊나 비벼 저칸 죽어도 돼 저칸 죽어도 자 자 야 용건하자 가자 가자 나 궁 거의 5인데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나 그냥 이거 불려보자 야 이거 될거 같애 이거 될거 같애 저칸 죽음 난 강해졌다 돌격해 이거면 안되는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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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아이씨 인데 거점 거점 아아 어 딸기 때다 오 나이스 용검 용검으로 밀었다 태기로 밀었다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크으 최고의 플레이 딱 나와버리고 아 부럽다 라인 먼저 안맞아요 최고의 플레이 스폐 음 UP 으... 아이 quem 앍 grav 그리 음 윙 윙 윙 윙 윙 arak 정dulッ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